안녕하세요 만보규입니다 오늘은 또 형이 집에서 무엇을 해볼까 네 지금 바로 앞에 놓여있는 핫도그와 마라탕이 있는데요 자 핫도그와 마라탕의 조합을 함께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본 것들은 그냥 마라탕만 쳐먹겠다 그냥 마라탕만 먹겠다 근데 만보규는 그게 아닌 핫도그와 마라탕을 같이 조합하여 한번 회계 최초 우주 최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핫도그와 마라탕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비주얼은 정말 맛있고도 또 맛있는 비주얼입니다 그럼 한번 핫도그와 마라탕의 조합으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마라탕 Niagara 애매나 왕 아멘 지금 마라탕과 핫도그를 같이 먹었는데요 맛은 마라탕 맛이 나는데 핫도그 맛도 나는 맛이 두가지 맛이 납니다 이번에는 중국당면을 한번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내가 한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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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을 구입해 하얀다 진짜 맛있다 그런 입에 한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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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제가 중국당면이랑도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음...참신하고 맛이 해록달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핫도그와 마라탕을 조합으로 같이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만약에 핫도그 신념으로 마라탕 핫도그가 나온다면 이거는 저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